안녕하세요.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덕아이파크 34평형 판상형 A타입 구조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임대인 이사 나가고 잠깐 공실일 때 촬영한 영상이고요. 고덕아이파크는 다른 고덕상일동의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평면이 넓고 입지적으로 지하철 9호선 가깝고 그리고 학원과도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와 함께 고덕아이파크 34평형 판상형 A타입 구조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아이파크 34평형 판상형 A타입인데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실과 신발장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시원합니다.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 전실 공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창이 나 있습니다. 창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요. 들어왔을 때 어두운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도 오른쪽에 다시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여기 공간이 신발장 공간입니다. 평탄화 작업을 해서 거실 공간을 넓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첫 번째 방인데요. 이 영상으로 방 크기가 어떻다라고 설명드린 게 좀 어렵습니다. 어떤 집보다 어떤 아파트보다 방 크기가 크다는 것 직접 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화장실 공간 보셨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 뒷주방이 멀리 보이네요. 방부터 둘러보시고 나올게요. 북향방입니다. 이 방도 단정하게 넓죠. 이 방 끝에 왼쪽에는 지금 뒤쪽 뷰도 아주 좋은 집이죠. 여기에 보면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옷장을 따로 두지 않아도 이 공간을 옷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방에는 옷장 없이 침대와 책상만 있고 해도 충분히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안방 공간으로 넘어가 봅니다. 안방에 붓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집이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바깥 조망. 고도가이파크는 동강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아파트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리고 안방 공간도 넓고요. 자, 여기 안방에 화장실. 여기는 화장대와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간.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고도가이파크 같은 경우에 안방에 욕실이 있는 게 조금 다르죠. 다른 아파트들은 보통 욕조가, 아 욕조가 안방에 있는데요. 욕조가 다른 아파트들은 공용 화장실에 있는데 여기는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집은 좀 여러가지 공사를 해서 대리석을 많이 붙여놨네요. 조금 무거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사용하신 집입니다. 자, 주방 공간 보면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먼저 뒷주방을 보시면 여기 창고가 하나 있죠. 이 창고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조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저 정면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고요. 주방이 이렇게 넓은 집도 흔치 않아요. 고덕아이파크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바깥뷰 보시고 계십니다. 동강거리가 꽤나 넓어서 답답한 느낌 별로 없고 구조 평면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상으로 고덕아이파크 34평형 판상형 A타입 둘러보셨고요. 학군 좋고 학원과 가깝고 지하철 9호선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덕아이파크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타합부동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